흑표흑침대 최인같은 하루를 끝마칠걸 귀가 끌말뚱무해줄 사람 하나 없을때 넌 시계를 바라보네 어느새 단짝이 된 너 12시가 되면요 네이비로를 켜세요 다른 영무중여도 그만 열어놓시면 돼요 육개삼개통개 에에에에 신동에 심신탐파 차로프로픔즈 가요계 인꼬부부로 알려진 타이거제이케이 윤미래 부부 타이거제이케이는 아내인 윤미래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있어 음악과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이며 우린 서로의 음악의 최고의 팬이다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최고의 동반자를 만난 이들 부부처럼 음악의 동반자는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그들을 천천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적 동반자를 찾고 싶습니까 네 뭐가 이렇게 한박자 되죠 음악적 협력자가 되줄 의향이 있습니까 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심심탐파 크리스마스 특집 파트3 음악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동반자 찾기 프로젝트 환상의 짝꿍 다같이 이 노래를 합창하면서 신나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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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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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한쪽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힙합 교회물 3인방이 앉아있구요 그 앞에는 각기 다른 매력을 뿜내는 명품보컬 3인방이 앉아있는데요 일단 이 자리가 다소 당황스러워 보이는 몇몇 분이 눈에 띕니다 희영씨 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있어요 의자 좀 올리시면 안돼요 아니 그러게요 다리 길어보이는 척 하시는거에요 상체 짧은 척 하지 마시고요 아니 얼굴 잘아보이려고 힙합가사 보컬가수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 찾기 시간입니다 심수씨 아시겠지만 미팅은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하시네요 자 일단 한번씩 목소리를 들어봐야죠 지금 다들 본인의 애칭이 적혀있는 이름표를 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이 아닌 닉네임으로 불리게 될거구요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이름과 애칭을 지은 이유까지만 딱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휴지몸씨 아 네 네 휴지몸 네 누구십니까 저요 엠하비 심수입니다 왜 휴지몸이에요 허우대가 좀 보기엔 멀쩡한데 네 네 좀 잔병치레도 많고 아 몸이 약하다고 네 휴지가 이렇게 허약하셔서 허약하셔서 찢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만큼 약하다고 휴지몸 자 다음은요 섹시돼지 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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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섹시돼지에요? 그냥 먹힐거 같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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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산찡찡 네 안녕하세요 심사산입니다 네 와우 산찡찡 왜 산찡찡이에요? 그냥 좀 귀엽게 보이고 싶어요 아 귀엽게 보이고 싶어서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돼지 네 안녕하세요 볼돼지 준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왜 볼돼지예요? 말 안해도 알겠네요. 아 왜요? 왜요? 볼이 통통하셔서 아니에요? 네 팬들이 이렇게 보여요. 뭐 넣으신 거 아니죠? 안 넣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털체스! 네 털체스. 팬텀의 산체스입니다. 혹시 털이 좀 많으세요?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이제 비비로 다 가린 거예요. 어제 같이 동연했는데요. 미통버섯인데 저 강아지 나타난 줄 알아요? 오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그 남자의 상자 가슴에 또 이렇게? 네 가슴 털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오 진짜요? 오 진짜? 멋있다. 아니 면도 안 하면 얼마 만에 이거 다 차요? 이틀만에 예수님 돼요. 와아아아아아 굉장하시네요. 남자, 상남자. 아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육상소녀. 네네. 네 본인 인사해 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장희영입니다. 예 왜 육상소녀예요? 아 저는 초등학교도 육상부를. 아 그땐 소년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소년. 하하하하하 예 그 얘기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예영씨. 힙합 라인업. 무서워. 크크크크크. 김하빈씨. 우리 준이언니는 이런 코너 나올 만한 나이가 아닌데. 어 이런 코너가 무슨 코너죠? 그러니깐요. 이런 코너가 뭐죠? 어따 대구? 자 권혜지씨. 산체스 오빠가 저기 끼어 있는 게 왠지 어색해. 크크크. 하하하하하 그러니깐요. 아 예 샤방샤방한 두 분이. 털은 많은데 되게 여성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우리 아침에 샵에 가잖아요. 예. 얼굴이 빨개져 있어요. 왜왜왜왜왜. 왜 그러냐면은 얼굴 부은 거 가라앉히려고 혼자 얼음질질하고 온 거야. 아 진짜로? 아 저 조금 완벽주의자에요. 아 그래요? 수영도 이렇게. 오늘은 좀 많이 하셨나봐요. 아예 들어가면 됐네. 아 오늘은 진짜 진짜 신경 못 썼어요. 아니 너무 많이 하셨는지. 여성보다 더 여성했어. 웃지도 않는데 볼에 보조개가 생긴 줄 깜짝 놀랐어요. 비비를 너무 발랐네.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분의 간단한 인사 들어봤구요. 간단한 인사 듣고 왔으니 간단한 1차 선택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너, 첫인상 왜 이렇게 좋냐? 지켜주고 싶게 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만난 적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이 자리에서 만난 첫인상만으로 나, 저 사람과 꼭 한번 음악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는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닉네임 종이 보이시죠? 상대 보컬과 랩팀에 이름이 하나씩 적혀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적혀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첫인상 번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윙수 씨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많이 고민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첫인상? 네, 첫인상. 오케이, 첫인상. 갑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털체스, 볼돼지, 볼돼지, 휴지몸, 산찐찐, 센치돼지. 이쪽은 한 표씩 나오고. 일단 심수 씨, 털체스 씨입니다. 왜요? 저도 솔직히 털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좀 다리고 온 거예요. 그래요? 둘이 좀 맞는 게 있군요. 자, 스윙수 씨. 유일하게 음악을 못 들어와서. 그래요? 주니엘 씨 음악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사실 음악 자체를 그렇게 안 듣는 음악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인 이상형에 가깝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그냥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 생겨요? 다른 이유는... 다른 이유는... 자, 사리 씨, 지금 말하고 싶죠? 네. 왜 볼돼지십니까? 어, 볼돼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볼돼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볼돼지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롭게 부르세요? 볼살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맞네, 맞네. 예, 볼돼지가 맞네요. 볼돼지 진짜 볼이요? 어, 아닌가? 나도 잘 몰라. 그렇네. 돼지볼살은 돼지볼살인가? 어, 갑자기 궁금하네. 예, 암튼과 볼돼지. 그냥 볼돼지로 하죠, 뭘. 네. 예, 자, 좋습니다. 일단은 스윙수 씨, 산희 씨 모두 볼돼지. 어, 주니엘 씨를 뽑았고요. 어, 우리 볼돼지 씨는 정작 휴지몸 씨를. 아, 왜 심수 씨를? 어, 그냥 궁금해서요. 뭐가요? 아, 노래를 안 들어봤구나. 그냥 저 남자가 궁금한 거죠? 아니, 그냥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스윙수 선배님도 사실 음악도 많이 들어봤고. 예. 네, 산희 씨. 네, 오빠도 같이 뭐 이렇게 음악하고 이랬었는데. 어, 예. 네, 잘 몰라서요. 아, 어, 궁금하군요, 궁금하군요. 자, 우리 털체스 씨는 누굴 골랐나요? 섹시돼지. 아, 예. 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저희 공연이 있었어요. 어, 예. 스윙스랑 이렇게 공식적인 노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2014년에 꼭 내자고 했어요. 아, 둘이서 이때까지 공연장에서 많이 보고 서로 많이 많이 보긴 했지만. 같은 회사예요. 아, 같은 회사예요? 브랜드미우유에서.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하자 그랬어요, 작년에. 예, 예. 안 한다고 해서 상처받아서 일부러. 그래서 꼴돼지 님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산체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기생을 해요. 첫 번째는 충분히 합쳐 버버린스. 이덕이 박산이 내년에 스윗한데 기상하네. 내년에 협찬해. 제가 계절이라서요,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너무 시끄럽거든요. 좀만 안 물리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희영 씨. 아니요, 누구 뽑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표도 못 받았어요. 네네네. 전 상관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왜 산체스를. 제일 잘나가서요. 아, 세 명 중이에요? 기혜주의자였습니다. 그래요? 기혜주의자, 저 원래. 아닌데. 데뷔한 지 10년 돼서. 죄송한데 스윙스. 스윙스 요즘에 많이 죽었잖아요. 네? 산찜찜. 아, 산찜찜을 올랐구나. 아,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죽으려고. 아, 죽은 사람. 죽은 돼지. 속마음 나나. 병불린 돼지. 기혜주가 한때 정말 막 올랐다가 갑자기 슥 수그라들었어요. 네, 그래서 관심 없어졌어요. 아, 되게 위험한 게 오늘 밤 비스곡 나옵니다. 아, 거짓말인데. 다섯물 써야 되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이형 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인상 마음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첫인상만 아직 선택한 거니까 완벽히 선택한 게 아닙니다. 노래 듣고 와서요. 상대방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인상만으로는 한 커플도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어제요. 어제 최종 결과에서 세 커플이 모두 탄생했습니다. 우와, 진짜요? 남자 세 분, 여자 세 분이 오셔서 어제는 미팅 같은 느낌이었는데 세 커플이 모두 탄생했어요, 어제는. 오늘은 과연 몇 커플이나 탄생할지 기대해보면서 기익스팬텀 에스나가 함께 부른 노래죠. 미스터우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기익스팬텀 에스나의 미스터우 듣고 오셨습니다. 미스터우. 유예영 씨가요. 심수 오빠. 네네. 주니엘 왜 안 뽑았어요? 어, 이상형이라며. 어, 진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 아닌데. 아니에요? 어, 아니, 죄송합니다. 어, 예. 두 분 모두에게 죄송하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했네요. 아니, 뭐, 문자가 왔길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근데 약간 좀 이미지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이미지? 청순하시고. 어, 청순? 기타 치시고. 아, 기타 치시고? 네, 뭔가. 주니엘 씨잖아요. 응, 긴 머리에. 어,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기 뭐하시는 거예요? 정신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형을 고르는 게 아니고 함께 작업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심심탑파 크리스마스 특집 환상의 짝꿍 파트 3 음악의 동반자 찾기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참가자 6명의 뮤지션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청순하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6명 중 누구와 누가 음악 파트너가 될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커플 매칭을 정확히 맞춰주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서요.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보내실 곳은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문자 샷 8000, 2번, 인터넷, 미니,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C, 라디오를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온 6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매력탐구의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렛던당 우리 3인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뭘 했냐? 아! 왜? 자, 참가번호 1번! 네! 산찡찡, 산이! 산이 왔자염! 올해 나이! 어... 스물아홉! 전아홉! 데뷔 2008년 버벌진트 누명 앨범 피처링으로 데뷔 사는 곳 이수혁 7번 출구 본인이 꼽은 대표곡 랩지니어스 함께 작업했던 뮤지션 미스에이 민 버벌진트 스윙스 범키 박지윤 유승우 산체스 등 특이상 신곡만 냈다면 음원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는 음원강자이며 미국 조지아 대학교 그래픽 디자인과에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영어 실력을 자랑한 산이 이상형 시집 같은 여자 유 연애경험 5회 마지막 키스 어제 응? 여기까진 대세 래퍼 사린 씨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정확히 여쭤볼게요 12시가 지나서 어제에요? 아니면 12시가 안지났을 때 어제에요? 어.... 혹시 장난으로 썼다가 난리나가요? 거짓말 하시면 걸려요 얼굴 빨개졌어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시면 지영이 어머니한테 이를거에요 조심하세요 그거까지? 그거까지 하지마요 자 좋습니다 이제 매력발산 시간입니다 수환희씨 어떤 매력 발산하실거에요? 어 뭐 준비를 제가 그러시게 뭐 하지는 못했는데 춤출 수 있나요? 춤? 춤 되죠? 어떤 노래 띄워드릴까요? 어 뭐 그냥 아무노래나? 신나는노래? 자 좋습니다 신나는노래 저희가 뒤통수를 준비했죠 자 이노래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신나는노래는 이거지 댄스타임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과외한 글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자 시동 겁니다 아 왜이버 아 왜 분위기가 이렇게 안좋지? 아 왜 분위기가 이렇게 안좋지? 예 산희씨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전 또 좀 대단한 춤 보여줄줄 알았는데 아니 뭐 열심히 했어요 파핀 뭐 이런거 안됩니까? 아 좀 그런거 보고 싶은데 어 파핀! 파핀 돼요? 자 파핀 어 파핀 갑니다 자 앉아주세요 강현지씨 귀여워 크크크 고맙습니다 오우미씨 산희오빠 귀여워요 7257번님 산희오빠 너무 웃기다 내 남자네 라고 아 진짜 이걸 보시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거에요? 진짜로? 애교 한번 보죠 애교 애교 되게 많잖아요 애교 한번 보여주시죠 자 3 2 1 부부부산이 왔어요 오늘 저희 7명중에 최연장자이십니다 최고 연장자 네 패스트 바로기 때문에 네 패스트잖아요 맞죠 85년생이지만 패스트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GT입니다 예 가장 형이시구요 자 계속해서 남자 2번으로 함께합니다 남자 2호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래퍼라인 참고번호 2번 섹시돼지 스윙스 오랜아이 스물여덟 어? 깜짝 놀라시지 마세요 예 별명 괴물래퍼 절대 외모 때문이 아닌 심심타파 제작진이 붙여준 별명 힙합숭딩이 데뷔 2008년 앨범의 반이상이 19금 판정을 받은 업그레이드로 데뷔 함께 작업했던 뮤지션 윤종신 김녜림 허강 빅뱅태양 산이 DJDOC 진아 박재범 엘리 그리고 또 버벌진트 등등 다수 이상형 성숙하고 배울게 많은 여자 연애경험 ING 마지막 키스 30분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가장 뜨거운 남자 하지마 하지마 참고로 여자친구 있음, 여자친구 앞에서는 애교 대망으로 돌변 여기까지 개물래퍼 스윙세씨였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어때요? 여자친구 이제 친한 척 하시는 거예요? 아깝도 우리 친했잖아요 요즘에 어때요? 어딜 가나 알아보시잖아요 인기 좀 실감하시는지 근데 형 말대로 씻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공연 위주 활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쇼미더머니 때의 기억이 조금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죠? 네 맞아요 요즘 좀 아쉽지 않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다 알아보는데 옛날에는 한참 그런 일들 많을 때 이렇게 다 달려왔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알아보고 그냥 가요 하고 가요 예전에 오 스윙스씨 사진 한 장 이랬는데 요즘에 오 스윙스다 신기해요 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매력발산 하나 보여주시죠 프리스타일 해도 돼요? 어? 프리스타일? 진짜로? 우와 언제나 상관없죠 나도 이런 것 알까 봐 저질래프 됐잖아요 아니 지금? 벌써 다 하셨어요 자 프리스타일에 어떤 걸로 오늘 지금 이 상황 아무거나 아무거나 막 저는 그냥 무신이 나오는데 근데 좀 저희 피디님이 지금 바짝 오셨거든요 저 느낌은 생방송이라 프리스타일 괜찮을까 좀 걱정하시는 건데 괜찮아요? 자동필터링인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음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좀 느린거 비트! 지우세요! 비트도 좋아 심지어 좋아 늘상 들어서 들어서 요 요 요 무스윙 여긴 심심타파 내 팬 한 명이라도 있긴 할까 오케이 여기 있긴 할까 왜냐면 난 버티거든 여기 꽤 멋있어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어 내 여자친구간을 보고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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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 수윙수씨 많이 약해지셨네요 왜 인기가 떨어지니까 식는 이유가 있어요 식는 이유가 있어요 이상한데요 이대로는 안되죠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여자친구한테 하는 애교 미안해요 할 때 빨리해야되요 라디오니까 멘트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 3 2 1 아 초라워 아 너무 귀여워요 준일씨 어떻게 보셨어요? 양파인데요 양파? 아주 깐양파 하얀거 있잖아요 오늘 오늘 또 위를 이렇게 세우고 오셔가지고 괜히 세웠다 싶었어요 모자 어울리는게 없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참가 번호 3번입니다 힙합 라인의 3번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래퍼라인의 참가 번호 3번 막내 휴지 몸 심스 오랜아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스물셋 별명 초등학교 때부터 불려오던 심스 심심타파 제작진이 지은 별명 삼초미쓰라 데뷔 2011년 힙합그룹 MIB 멤버로 데뷔 신동경 신동경 이런식으로 두번씩 얘기합니다 네네 네네네 네네네 함께 작업했던 뮤지션 타이거JK 윤미래 그리고 에이핑크 보미 이상형 청순하고 음악하는 여성 연애경험 고2 때 첫사랑과의 1년 연애 뒤 짧고 많은 의미없는 만남 마지막 키스 22살 때 비가 내리던 날 골목길에서 아는 누나와 하하하하 여기까지 MIB의 폭풍래퍼 심스씨 프로필이었습니다 예 예 그 골목길에 아는 누나는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좀 썸씽이 있었던 분이었나요? 예 그런거 같아요 아 예 선키스 후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잘 안됐군요 아 당했어요 제가 아 당한거에요? 예 아 비오는데 밖에서 뭐하신거에요? 아 집에 데려다주다가 아 데려다주다가 네 좋습니다 웬만한 남자들은 다 피하는데 굳이 안피한거일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거 같아요 괜찮았어요 예예예 잘 지내시겠죠 예예 자 매력발산 한번 만나보죠 저도 프리스타일 랩 오오오오 안돼요 안되요? 예예예 안되요? 네 식당이에요 이따가 어차피 랩을 다 쓸거잖아요 일단 한번하고 프리스타일 랩 한번하고 시작하실래요? 좀 긴장도 풀 겸 네 좋습니다 자 비트와 함께 시작합니다 워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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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로바틱스 어 yeah that's me 그래 나한테 덤비면 대충 반해봐는 모세 됐니 힙합은 내게 종교야 마치 한마디로 그래 뭐 크리스도 예스님 예스리 쉬워보인 적은 없어 그래 한 번 더 말하지 랩이 내 적성 내 키 185.5cm 77kg 못 가는 위통 대한민국 사나이 군대는 아직 비록 여튼 랩으로 덤비면 싸게 돼버리는 피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강렬했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해서 원래 왔었는데 이제 비뚤 붙었어요 제대로 지금 마지막에 좀 좋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단어가 나오는 바람에 혀로 아크로바틱이 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희씨도 풀살래 아칠 수 없다 하지만 시키진 않겠습니다 기회가 벌써 지났기 때문에 심스씨 다른 매력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가능해요? 쌈디형님 아 쌈디씨 근데 이미 비슷해요 스윙스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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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스윙스씨 컨트롤 비트 다운받지 마요 자 시작합니다 자 쌈지씨의 성대모사 시작 쭈쭈쭈쭈 거리한대 어 진짜 거리한대 거리기 죽였는데 어땠어요 스윙스씨 어때요 네 진짜 똑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힙합 라인 세 분의 소개 매력발산을 봤는데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한게 있기 마련이죠 우리 음악적인거 말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것도 좋습니다 보컬라인 참가자들의 질문타임이 있는데요 한 분당 딱 한 번씩의 질문 기회만 드립니다 한 명을 지목해서 하고싶은 질문을 하는거에요 자 먼저 희영씨부터 시작합니다 스윙스씨는 스윙스씨에게 질문합니다 남을 칭찬하고싶은 랩을 하고싶으신 생각은 없나요? 남에게 칭찬을 하고싶은 칭찬하는 랩 교회 누나같은 질문이에요 디스 랩 말고 디스의 반대말은 뭐에요? 피스에요? 반대말까지는 없고 네 많은데? 그런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거의 여자들 이번에 가장 마지막으로 낸 싱글도 그런거였는데 어리얼 레이디 너 너무 예뻐 너 짱이야 내일 나올건 또 어머니한테 바뀌는거 있잖아요 개인 많아요 제 노래중에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다 얘기해요 버벌진트라던지 민지노 이센스 다 얘기해요 앨범 꼭 들을게요 저에 대한 편견이 많으신거 같아요 아 제가 쇼미더머니만 즐겨보고 애정돼 아 제가 쇼미더머니만 즐겨보고 애정돼 신스씨 애교금지입니다 장고 애교 부리 애교를 너무 부리시네 계속 이어서 이번엔 산체스씨입니다 심지 질문할게요 심지씨 심지 아 심지 아 심지 아 죄송해요 아 저희는 그럴수 알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쉬지몽님 휘지몽님 왠지 심지씨 하면 뭔가 좀 키워야될 것 같아요 아 네 심지 어 앞으로의 2014년도에 이렇게 이루고 싶은 꿈? 어 진짜 산타클로스에요 호호호호 꿈 일단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진짜 여자친구를요? 아니요 힙합 힙합 아 힙합을요? 네 아 본인이 힙합을 하는 것들 여자친구 생기면 공개하실거에요 아 질문 안됩니다 네 개인사적이 생기면 돼요 자 우리 뽈떼지씨 네 저는 산찡찡오빠한테 우리 산이씨 아까 춤 왜 추신거에요? 아까 춤 왜 추신거에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런걸 하면 되게 부끄러웠는데 좀 하다보니까 부끄러운것도 없어지는거 같아요 네 나잇살 그러니까요 왜 추셨냐구요? 질문은 왜 추셨냐 일단 뭐 재밌으려고 쳤는데 그렇게 예상대로 나오진 않는데 멋있는걸로 갈걸 네 멋있는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프리스탈 랩 하나 볼까요? 네 어 보고싶어요 짧게 짧게 아 시간이 없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와서 계속해서 머리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 예? 어 봐요? 오케이 비교 주세요 워워워 산이 요 아하 심심타파사니가 왔지 예전에는 JYP 근데 이제는 브랜뉴 뮤직 와서 여기 산채스 스윙스와 같이 칠링하고 있어 요 2014년 더욱더 머들 발전해 나가 아는 사람 얘기부터 어디서 자서 이별 식탁 까지 가지 가지 여러가지 노래를 해서 여기까지 탑까지 더 높이 갈수있는 데까지 꼭 가야지 호 야오 와 ara 실제로 말레만 깔끔하네요 오늘 내 곡이 좋았어요 막상 저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진짜 프리스탈 랩한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내는거든요 다 거짓말이야 뭐 그래요? 머리카락 매싱이 이렇게 되면 스윙수씨가 조금 불리한 거잖아요 너무 바로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생각하고 한 건데 아 그랬어요? 예, 스윙수씨 한 번 더는 없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보컬 라인의 프로필도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이중현 그리고 쥬니엘이 함께 불렀네요 사랑이 내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중현 쥬니엘의 사랑이 내려 듣고 왔는데요 선희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 이 노래는 진짜 명곡이에요 안 들으셨잖아요 아니 계속 노래 나가는 거예요 아니 계속 수정 들었어요 희영씨 본인도 많이 떠셨잖아요 아니 그럼요 저는 스트리밍도 하고요 다운도 받았어요 왜?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희영씨 마이크에 냄새 맡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보컬 라인 참가자들 한 분씩 만나봅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보컬 라인 참가 번호 1번 육상소녀 장희영 우리 나이 29 서른 되려면 며칠 안 남았네 오 진짜다 아 29이시구나 너도요 데뷔 2005년 가비엔제이 리더로 데뷔하며 오늘 출연자 중 최고 참 와 현재는 솔로로 전향했으나 앨범 나온지는 좀 됐고 은지원 사장님을 만난 지도 꽤 됐음 보컬 라이벌 없으나 부러워하는 보컬로 산체스를 꼽음 특이사항 방송 3사 드라마의 OST를 섭렵 OST의 여왕으로 불리나 정작 본인은 너무 많은 노래를 불러 노래 제목을 기억 못하 친한 연예인 2AM 창민 개그맨 안일권 개그우먼 이국주 본업은 가수나 주로 개그맨들과 친한 이상형 어깨가 진짜 넓고 팔이 긴 상남자 연예경험 연예경험 4회 마지막 키스 1년 반전 아이고 아이고 고생 좀 하셨네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짜증나는군요 여기까지 R&B 여신 장희영씨의 프로필이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개그맨들하고 친해요 저는 안일권씨랑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동창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79년생이세요 개그맨 하시기 전부터 알던 오빠구요 아 그래요?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국주씨는 심타 때문에 알게 된 인연이고 창민씨도 심타 때문이죠? 창민씨는 초창기 멤버에요 심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창민씨하고는 정말 오누이처럼 지내요 서로의 그 비밀까지 전부 알고 있는 아 그래요? 그럼 창민씨 비밀 하나만 알려줘 아유 막 거기 이따가 SNS로 예? 아 네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SNS 공개적으로요? 약속하신거에요? 이슈 이슈 이슈메이커 아니 승교님 나 깜짝 놀라지 오히려 요기서 얘기하는게 더 이슈 안될걸? 트위터로 얘기하면 난리 날걸요? 매력발산 만나볼게요 아 저는 네 진짜 너무 잘하는게 없어서 네 여기서 운동을 보여줄 수도 없고 아 운동 보여줘야되요? 달리세요 윗몸일으키기 어때요? 10초안에 이렇게 예 뭐 10초안에 팔굽힐 빼기 10번 아 뭐 1분에 60번 이렇게 오 예 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근데 그 지금은 윗몸일으키기 10초에 10번 아 당뇨할 때 10번이요? 10번이요? 그럼 10초에 15번 아 15번까지 해볼까요? 10번 10번 할 수 있어요 10초에 15번 한대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데?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 예 예 윗몸일으키기에요? 팔굽혀펴기에요? 뭘로 하실거에요? 팔굽혀펴기에요? 팔굽혀펴기에요? 10초에 15회를 한다고? 아니 10초에 아니고 예 다섯번? 네 아 아니 아니 자신감 그렇게 있다더니 윗몸일으키기로 해요 초등학교 때 육상 봤잖아요 윗몸일으키기로 해요 저 누구죠? 맞죠? 우리 작가 우리 작가분이 작가분이 스윙스씨 스윙스씨 좀 잡아주세요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거에요? 자 자 희영씨 누우시구요 자 누우세요 자 과연 그는 몇초안에 할 수 있을지 자 정확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10초안에 15개인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 아 끝까지 팔꿈치가 무릎에 닿아야되요 예 팔꿈치가 무릎에 닿아야되요 아시겠죠? 아니야 팔꿈치가 무릎에 닿아야되요 팔꿈치가 무릎에 닿아야된다고요 제가 하는 말좀 들어요 힘들어 자 준비 시작은 잠시 후 2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주파수 고장 안녕 안녕 지상체대쇼 신동의 심심타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심심타파 2부는 대한항공과 함께하구요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상희씨가 급하게 달려나가셨습니다 어디갔어요? 금방에 어디갔어요? 아 볼일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큰 볼일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잠깐 시간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뭔가 좀 준비를 하시려고 생리적인 준비 좋습니다 자 그 얘기에 이어서 우리 희영씨 네 매력발생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데 준비해 주시죠 과연 10초 안에 15번을 할 수 있을지 윗모음 일으킥입니다 자 준비해 주시구요 자 준비 자 10초 다같이 세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1 2 3 4 5 6 7 5 9 10 자 끝났는데요 10개밖에 못하셨는데요 여자가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아니 아까 10개를 거뜬히 한다면서 아니 아까랑 얘기가 다르잖아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11개 11개 하기 10초 안에 11개 이거 하면서 뭐 그럼 춤추실래요? 예 자 11 10초 안에 11개 과연 할 수 있는지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구요 준비 시작 자 희영씨 준비해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해줘 예 누워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좀 더 빠르게 6 6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 그렇게 야비하게 꼼수를 쓰시면 어떻게 해요 자 희영씨의 매력발산 함께 왔습니다 예 자 희영씨 들어오세요 역시 육상소년이에요 굉장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보컬라인 2호입니다 만나볼게요 음악 주세요 보컬라인 창고번호 2번 털체스 산체스씨입니다 올해 나이 28 직업 가수이자 음악 PD 데뷔 2011년 팬텀의 보컬로 데뷔 사는 곳 어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역세권 아 아 제가 최근에 이사했어요 아 특이사항 오 뉴질랜드 어클랜드 대학교 법학과 휴학중 영어 능통자이자 일본어도 가능 여기에 충북 제천 출신으로 충청도 사투리도 가능 와우 이상형 애교 많은 여자 네 연애경험 약 6번 약 약 6번은 뭘까요 6번이 맞아요 음 마지막 키스 1년 전 여기까지 신비로운 보컬 팬텀의 산체스씨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오 아까 저를 되게 안타깝게 보시고서는 1년 전이 지네요 예 한 반이잖아요 아 네 법학과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사실 궁금합니다 네 한국에서 그 법학과를 공부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공부하면 뭐가 다른지 저는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 우선 나라마다 헌법이 틀리기 때문에 아 아 어 그러면은 뉴질랜드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뉴질랜드 법을 배우는데 뉴질랜드 법은 이제 영국법이랑 캐나다 법이랑 미국법을 다 이렇게 참조시켜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뉴질랜드에서 법학과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힘든 일을 예 제가 했었던 거라고 아 그럼 헌법 제1조 뭐 이런 거 다 외워요? 영어 그럼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길 그쵸 뭡니까? 어 지금은 까먹었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산희씨가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희씨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역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표정이 다르다고 아 화장실 같다고 네 네 하느님 고맙습니다 네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우리 산체스씨 소개 중이라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법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아 다 이미 들어서 아 예 그래서 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때 알고 있어서 아 그래요 좋군요 아니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부전공은 이제 일본어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참고로 우리 주니엘씨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두 분 일본어 대화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제 특기로 할 수 있어요? 안돼요 아 왜요? 왜요?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짜증을 내요 근데 아까 그랬어요 특기 할 거 없다고 해서 이거 한번 하게 해줘야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일단 둘이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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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리고 이런 거 보고 네 한 번 생각해볼게요 lemma 네 generously 어떻게 electromagn에요 아니 갑자기 영어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이 하이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아듣었어요 고마워 어디 네 일본어를 잘하냐고 물어본 거 맞죠? 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HAT 참estry 아니 cow elling 아니에요 일본어도 가는 길이라면서요 네 많이 까먹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본어를 먼저 해보세요 아 제가 할 수 있는거? 음... 일본어 페라페라ですか? 아... 좀 페라페라 아... 페라페라잖아요 에? 제가? 아 그렇군요 희영씨도 일본어 좀 하거든요 두분 일본어 해보세요 키미와 페라페라 잠깐만요 페라페라 잠시만요 희영씨 너무 한국이잖아요 그건 나도 하겠어요 키미와 페라페라 아니 페라페라가 뭐에요 도대체 능숙하다 일본어말이 능숙하냐 아까 계속 페르페르페르페라 랩 네? 감사합니다 이야 와CU 키미와 페라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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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입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이 귀여워. 포컬라인의 참가 번호 3번 꼴대지 주니엘 올해 나이 21 와우 데뷔 2012년 일라일라로 정식 데뷔했으나 2010년 일본에서 두 장의 인디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수상 2013년 제2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분 신의상 성격 심심타파 작가들이 파악한 바로는 밝고 싹싹한데다 센스가 넘치고 예의가 바른 착한 소녀라고 함 원래 좋게 써주는 거야. 특이상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하며 지금까지 직접 작곡한 노래가 20여 곡이 넘는다. 이상이형 목소리가 좋고 어깨가 넓은 사람 어깨 어 스윙스 연애 경험 3번 2회라고 썼다가 3회로 급하게 바꿨음 뭔가 생각해보니까 3번인 것 같았어요. 원래는 회사에서 저 한 번이라고 얘기하라는데 이제 뭔가 너무 거짓말하는 거 저한테 안 맞는 거 같아요 첫 키스 고1 여기까지 귀엽고 발랄한 보컬 주니아씨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어떡해요 저질러진 거를 저질러진 게 아니고 본인이 저질러진 거에요 네? 근데 괜찮아요 뭐 한 번 만나면 되겠죠 근데 세 번 만났다 해도 이미지가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되게 힙합인의 마인드가 그쵸? 근데 세 번 만났다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한 것도 좀 이상하네요 왜죠? 무슨 소리 하는거죠? 대륙발산 만나볼까요? 대륙발산 뭐하죠? 어 원하는거 뭐하실래요? 1어로 노래 불러봐요 기타가 없어 1번어? 1번어 노래 뭐가 있죠? 음 우태다이카루의 퍼스트 러브 몰라요 항상 주니아씨 보시면 참 재밌는게 뭐냐면 항상 얘기할 때 생각할 때땐 꼭 손을 음 아니 슈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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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항상 속에만 이렇게 되고 음 뭐 있잖아요 아 이거 음 자 뭐하실래요? 저도 프린스타일 랩을 해보겠습니다 오오음 아생방한테 되게 자신이 붙은거 같아요 예 자 만나보겠습니다 비트 주세용 여우 예 나는 주니엘 주니엘 21살 내 왔다 오랜만에 심사해왔어 여사니 심스 스윙스 희영 언니 산티스 주니엘 여 다같이 오랜만에 보셨어 스테이 주니엘 주니엘 여 사는 왜 왜 뭐야 창피하다 이거 안되잖아요 조금 더 끝이지 왜왜왜왜왜왜 디제이로써 빠르지 못한 점 포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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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싱어한테 줘 어떻게 그렇게 나온거에요 근데 근데 프리스타일을 시키면 저기 프리스타일이라니요? 저기요, 희영씨, 프리스타일이 뭐예요? 아니, 너무 예쁘잖아요 저 되게 만족스러운 랩이었어요 프리스타일 근데 되게 뻔뻔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좋아하니까 빨리 기동댕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왜요? 다른 매력 하나만 더 봅시다 뭐 개인기 없어요? 저는 개인기 성대모사라든가, 모창 그런 걸 다시 저희 회사 매니저실장님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요? 네, 없어서요 오늘 한번 만들어보죠 뭐가 있어요? 모창 목소리가 특이해서 모창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우림 선배님이나 특이한 목소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누구 있죠? 김예림씨 김예림씨 김예림씨도 있고 연습해본 거 없어요? 임재범씨 고회 고회 한번 가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아직 45분 남았으니까요 어떻게든 만들어봅시다 애교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애교 보실래요? 귀요미성 어, 귀요미성? 오랜만에 오랜만에 동네 아저씨들 좀 즐겁게 해주세요 오늘 힘들었어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5, 6, 7, 8 어디 보고 가면 돼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고 자, C 귀여워 C, C,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도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킹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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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선희형Let's 잠깐만요 한희씨 산희씨 어떻게 그런 자세로 깜짝 놀랬어요 거의 무슨 썸베 뒤에 누워서 세수 ㅋㅋㅋㅋㅋ 지금 지금 산희형 목에 갔을 뿔렸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겨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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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스윙스씨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아,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뭘 저도 되게 뻔뻔하게 하는거 같아요 아, 칭찬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기호민성을 왕곡한 게 오늘 처음이에요. 왕곡은 뒤에 더 있어요? 있어요? 예예. 아, 진짜요? 우리 심수씨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어, 장난 아니었어요. 아니요, 준비되고 가시죠. 아니, 아니야. 잠깐, 요. 잠깐만. 질문이 끝나고. 영혼이 없어요. 궁금합니다. 아, 제발 질문이 끝나면 되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심스 너무 귀여운 거 하신다. 자, 질문 타임을 하겠습니다. 마, 되게 많이 하네요. 자 이번에는 힙합팀이 질문 하나씩 하는데 한 명당 하나씩입니다. 자, 먼저 산 찡찡씨? 어, 저 좀 패스할게요 먼저 심스 선생님. 아, 그래요? 이 쪽이 먼저? 예예예. 어 예, 심스씨 괜찮아요? 네 예. 아니요, 저 패스할게요 저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경씨 먼저 괜찮아요? 네, 저 질문 먼저 할게요. 어, 예, 저 누가 얘기하실 겁니까? 희영씨? 장희영씨? 저게 죄송한데 라디오인데 손가락은 이렇게 쓰거든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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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소녀. 육상소녀씨 저 약간 제가 싫으세요 희영씨 대답해 제가 싫으세요 라고 볼이 빨개졌어 저는 상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질문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만 돼요 아쉽습니다 고마워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찡찡 아무 질문이나 하면 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누구 얘기하실 겁니까? 우리 털체스 털체스 우리 이번에 이별식탁 활동하면서 우리 어땠어? 오우 아 되게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챙겨주시고 제가 피처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요? 아 아 아 너무 피영원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마치 유리신건 마냥 상체스 이렇게 챙겨주고 같이 너무 감동 먹었어요 사실 배운 것도 많아요 아 근데 좀 질문이 연인 사이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땠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찬형도 엄청 여성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너무 잘 맞아요 합의 흠 그래서 내년에 결혼할 아하하하하하 세상에 전 국민한테 마음씨를 사회는 제가 더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수씨 저 볼돼지분에게 볼돼지 평소에 기타 얼마짜리에요? 아 지금 치고있는건 200만원이에요 왜 물어보신거에요? 아 그냥 기타 이쁘잖아요 뭐였냐 기타이뻐요 여기 미팅자리 아니에요 혼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녀의 경제력을 보신거에요? 아 네네 좀 더 불렀어야되는데 오늘부터 심수 세달래요 저거 최고인거같아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컬 라인 참가자들 프로필까지 만나봤구요 매력발산도 받고 질문도 받습니다 이제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탑스타의 축하공연 과연 누가올지 바로바로 여러분 등장하십니다 하니씨와 산체스씨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하니씨와 산체스씨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두분 준비해주시구요 두분이 축하모델을 옆방에 송시경선배님 계셔서 오시는줄 알았어요 하니씨와 산체스씨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아는사람얘기부터 어디서 졌어요? 이별식탁까지 이어서 가는건가요? 와우 대박입니다 어디서도 못들어봤던 공연용만 들었던 아니요 아니요 공연에서도 아니고 심심타파위에서 제가 집에서 다 직접 이렇게 잘라붙이고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굳이 왜? 하하하하 잘 들을께요 기대됩니다 자 박수청해드릴게요 하니씨 하니씨의 산체스씨가 mue 특별공연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아 με사람얘기 어디서 졌어? 이별식탁까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짜 사니 오빠의 목소리는 뒤에 꽉꽉 박히는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담보기 지난달운동 두 개월 만해요 맨날 좋죠 우리는 우리 노래 우리 뻘떼지 주니엘씨 저 너무 좋아요 누굴요? 두 분 다 너무 좋아요 두 분 중에 굳이 한 명만 고르잖아요 또 생각하시는데 산체스라고 해야지 센스있는거에요 왜요? 아무도 산체스를 언급 안했고 그렇구나 체스오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서 기분이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그 얘기에 질문을 합니다 심수씨? 네네네 진짜 장난이었고 아직 질문도 안했어 아직 질문도 안했는데 엄청 긴장 아무 얘기 안했는데 심수씨 어떠셨어요? 라이브로 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활동같이 했었거든요 형님하고 진짜 많이 들어서 이런 모습을 니 진작에 알았으면 진짜 더 많이 친해졌을텐데 그러니깐요 아쉽죠 오늘 친해지시면 됩니다 49705님 대박 심타에서 이 노래를 다 듣다니 엉엉 심타 엉엉 사랑하는거 알죠? 라고 보내셨구요 홍진서씨가요 산이 산체스 행쇼 눈빛이 끈적해요 탁현경씨 이 분위기 신동오빠 곧 줄에 서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줄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3일까지는 괜찮은데 줄에는 좀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이름은요 너 왜 이런데서 노래하냐 같이 부르고싶게 뿜뿜 시간 준비했습니다 뿜뿜 지금부터요 보컬라인 3인방이 차례로 노래를 부를거구요 앞에 앉아있는 래퍼라인 참가자들은 세 분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 목소리에 나의 찰진 랩을 첨가하고 싶다 하시면 쓱 일어나서 뒤에 있는 마이크에 서서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재밌다 이거 같아 3 룰이 있습니다 한 분은 무조건 일어나셔야 되구요 최종선택이 아닌 만큼 기회는 무대 아닙니다 세 분 모두에게 나가셔도 되구요 한 분에게 세 명이 다 나가도 되구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노래를 모른다 그 파트에 랩이 없다 하셔도 뭐 혼자서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노래를 같이 불러도 인정합니다 오 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컬라인의 연장자죠 우리 장희영씨 네 네 저랑 동갑이에요 동갑 아니에요 우리 어? 저는 동갑 아니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예 85년생이십니다 네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친구 먹어요 아 예 친구 먹어요 네 아 그러면 안돼 너 나랑 친구인데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다 친구하자 진희앤도 친구고 진희앤도 친구고 뭐쌉 희영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희영씨 네 어떤 노래 준비 하셨나요? 제가 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때 그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했던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 아 그래요? 가족들이랑 너무 추억이 돼서 뭐지 궁금해 신유범 선생님의 남널 사랑해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 가슴이 떨려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아 좋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구요 자 노래를 들으시다가 참고로 1절만 하는건가요 1절만 합니다 1절 끝나기 전에 본인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해야지 아무래도 나중에 최종결정 때 좀 어 승산이 있겠죠 자 음악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흰겨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눈물 뜨니 자 일단은 듣고만 계십니다 우리 래퍼 세 분 점점 후렴 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수많은 시간 시간 없어요 잘한다 자 산희씨가 일어났습니다 자 두 분도 기회 있어요 다 나가셔도 돼요 갑자기 뭐죠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두 분 난 널 사랑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영씨가 부른 신혜범의 난 널 사랑해 는 산희씨만 일어나셨습니다 갑자기 뭔가 둘이 같이 부르는데 뭔가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시키지도 않는 노래를 왜 짜증나게 하세요 아니 뭐 뒤에서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형씨 목소리 되게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산희씨 나와서 너무 좋은데 스윙스씨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잘했구나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간거 컨트롤 제트 할 수 있나요 컨트롤 제트 안 돼요 미안해요 좋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엔 산체스씨입니다 털체스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성시흥 선배님의 넌 감동이었습니다 성곡 좋은데요 같은 팀이 나가면 안 돼 잠시만요 희영씨가 같은 팀 나가면 안 되냐고 희영씨 안 돼요 안 돼요 산체스씨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래퍼 세분 아직 두 분은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나가야 됩니다 아직 쥬니엘씨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두 분 다 나가시면 전 노래 안 부르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계속 나가도 돼요 계속 나가도 돼요 아유 우리 쥬니엘씨 설마 자 털체스씨의 넌 감동이었어 박수도 청해 들을게요 처음부터 일어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열려있는 거니까요 이 노래 네 스윙스씨가 이 노래 안다고 일어나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어난 척 지내왔어 나 떠나버린 뒤 나 떠나버린 뒤 달았던 어설픈 나의 눈빛이 왠지 한 명도 안 나갈 것 같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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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다 가만히만 계십니다 느낄 수 밖에 부끄러운지 노래방 기계만 보고 계시고요 너와 정말 그땐 너와 정말 그땐 네 산희씨가 헤드폰을 벗었는데요 아 나갑니다 산희씨 나갑니다 나 화낼 줄도 몰라 아 스윙스 나갑니다 아 스윙스 나갑니다 그래그래서 주의 너무 사랑하기 세상은 나에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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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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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심수씨 어떻게 되신 거예요 남자들이 다 이렇게 좋아요 일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남성 세 분이 모두 나갔는데 왠지 모르게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진짜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이 노래의 선곡이 너무 좋아서 세 분 다 남자들이 원래 좋아하는 노래 심수씨 근데 왜 저기까지 나가서 립싱크를 하시는 겁니까 불렀어요 소극적으로 불렀는데 근데 음이 하나도 안 맞던데 깔리는 용어로 잘 모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잘 보시길래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수영수씨는 수줍게 잘 따라 부르시던데요 그냥 수줍게 서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원래 수영수는 노래도 되게 잘해요 노래할 때 목소리가 되게 틀려요 잠깐 조금만 보여주면 좋거든요 예 안됩니다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여러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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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노래 보여주실 거예요 며칠 전에 산티에스가 콘서트에서 부른 제가 좋아하는 존 레전드라는 가수 예 그 사업과중에 오디네리피플이라고 오 예 오 소리가 닮았어요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미스터 존 오레전드 오드나리피플 오디네리피플 오디네리피플 다른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선배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지금 한국노래로 한곡 아 한국노래요? 오케이 아무리 기다려도 난 죄송한데 저희가 다 아는 후렴부분이 있어요 거기부터 들으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예예 그래요 진짜로? 예예예 오케이 오케이 좋 좋은 사람 사랑했었다면 정말 엄청 잘하는거 아 근데 랩퍼 어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못하진 않네요 랩소리가 되게 좋아요 토닝 원래 시켜요 승수씨 나 이제 안나와요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승수씨 너무 잘해요 승수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 장난 아니었고요 선율이 진짜 균에 담들었어요 아니 유행어가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죠 네네네네 자 지금 현재 산희씨 승수씨 심수씨 모두 한 번씩은 다 나갔고 산희씨만 두 번 나가셨습니다 네 준희엘씨 거에선 안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떤 노래 준비해 주십니까? 저는 만약에라는 노래 아 조항조씨의 만약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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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조씨의 만약에 아니요 아니요 잘 몰라요 아 그 노래를 잘 보시고 태연 선배님의 만약에 아 태연씨의 만약에 후우 자 준비해 주세요 예 자 어우 그럼 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준희엘씨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시작하시기 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심수씨 아 네네 알겠습니다 벌써 나가시나요? 아 절제하겠습니다 몸을 돌려서 아 절제할게요 예 아 아시면 나가세요 아니 근데 노래 모르셔도 나가셔도 돼요 같이 심수씨 오늘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박수로 청약이 됐습니다 예우 아 떨린다 왜 떨리지 누구한테 반말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나 또 감동적으로 부를 것 같아서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사도 지금 좀 내가 다가간다면 다가가세요 여러분 넌 어떻게 생각할까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다 가만히 계시는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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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도 고민중이신것 같구요 그래서 부조해서 아우 더 멀어질 수 없고 이 것도 할까 봐 정말 바보같아서 두 번 남았구요 사랑한다 아직 못하는 건 아마도 여자친구가 걱정돼서 못 일어나는 걸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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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이 노래 잘 몰라요 저는 사실 왠지 괜히 걱정되는 게 여자친구가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경계하거나 혼났거나 그런 거 없나요? 아 그런 걸로 뭐라 할 사람이 아니예요 내 여자는 그런 걸로 뭐라 할 사람이 아니예요 마음이 바다처럼 없다고요 하니씨 왜 이렇게 본인이 더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사시는 분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육상소년은 산희씨 혼자 나오셨고요 털챗스씨는 산희씨, 스윙스씨, 심수씨 세 분 다 나왔고요 우리 볼테지씨는 심수씨, 산희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상의 짝꿍 파트 3이죠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최종 선택으로 가볼까 합니다 어 아닌가요? 아 소지품 글 안 냈네? 아하 소지품 네 그거 해요? 바로 할까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요 보컬 라인과 힙합 라인이 한 분씩 짝을 이뤄서 드라마 속 남녀 대사로 연기 호흡을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희씨 죄송하지만 여자 역할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원하는 상대와 함께 연기를 할 수 없고요 소지품 선택으로 짝을 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래퍼 라인의 소지품으로 하나씩 내어주셨는데요 보컬 라인에서 고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네요 휴대폰 뚜껑이고요 휴대폰 뒷뚜껑 그리고 립글로즈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어? 어 이거 이름이 써있네 어 안되겠네 예 병원 진료 카드입니다 병원 진료 카드 진짜 내가 없었나 보네요 병원 진료 카드 예 자 좋습니다 과연 어떤 걸 골라주실지 먼저 세 표나 받은 우리 어? 털체스 털체스 씨가 먼저 골라주시죠 저는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두 표받은 우리 볼 때지 씨 음 립밤 어 립밤으로 예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장희영씨에게 같이 병원가죠 예 병원 진료 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아파요 자 이렇게 돼서 어 누구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립밤 누굽니까 샤니 샤니씨와 볼 때지 씨입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은 우리 휴대폰 케이스 뒷면 네 배가 아하 예 심수씨 자 그렇다면 병원 진료 카드는 자연스럽게 스윙 우리 몬스윙 예 문지우 씨 꺼네요 네 진짜 튼튼하게 생겼는데 무슨 병원 진료 카드를 가지고 너무 다져요 되게 안 어울려요 병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저도 아파요 반을 되게 무서워 하시죠 네 아 근데 이게 성함이 문지윤씨여서 제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본명 모르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분씩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래퍼분들이 연기할 것들을 골라주시겠습니다 1,2,3번 3개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 심수씨 2번 몇 번 하시겠습니까? 2번 우리 심수에게 2번 아니아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다음은 스윙수씨 1번이요 1번 드리구요 자 스윙수씨 1번 그럼 자동으로 우리 산희씨가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번엔 어떤 드라마가 있을지 컷으로 미리 만나봐야죠 자 1번 컷 듣고 올게요 오빠 왜 뭐 또 다른 데 아픈 데 있나 뭔데 그라 네 오빠한테 할 말 있다 뭐 뭐 할 말 해 아 할 말 없으면 고마TV 자고 진짜 할 말 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뭔데 빨리 얘기해라 네 오빠 좋다 내 니 좋아한다고 오빠 좋아한다 사랑한다 신아 죽을라 내 오늘 만우절인거 모를줄 알고 하필이면 만우절이였다 와 이거 시나 이거 욕물이네 거짓말 같던 죽음도 거짓말이 돼버린 고백도 하필 그랬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거 포인트가요 끝에 반전 웃음과 그리고 계속 연기하고 있으면 나레이션이 쓱 들어옵니다 이거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번째 1번을 뽑은 우리 스윙스씨 그리고 장희영씨가 응답하라 193 한 장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성나정양과 쓰레기 우리 스성님 쓰레기씨 기대돼요 사투리같이 안해도 되죠 예? 아니 사투리 하셔야죠 이게 사투리 연기가 잘 돼야 되는 거라서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투리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 그냥 못해요 아 그래 여기 그냥 글자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방금전에 네 해볼게요 최대한 진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빠 왜? 뭐 또 다른 데 아픈 데 있나? 뭔데 그라? 네 오빠한테 할 말 있다 뭐? 마 할 말 해 할 말 없으면 고마 디비 자고 아 진짜 할 말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빨리 얘기해라 네 오빠 좋다 오빠 내 니 좋아한다고 오빠 좋아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가신아 죽음하고 아 진짜 조심해 아 진짜 오늘 만우장인거 모를줄 알고 와 나 순간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와 나 이 가신아 용물이네 거기 너 하필이면 만우장이었다 계속하세요 계속하셔야 하필 아하필 hu 아emin 아니 나레이션으로 더 크게 웃으면 어떡해요 재밌다 연기해본건 처음이신가요? 네 그런거 같아요 근데 점점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너무 유학파 형이었어요 와 이 가시나 영혼이네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좀 살벌한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형씨 잘했어요 약간 스윙스씨 죽을려고 했는데 제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가시나 자 계속 이어서 두번째 컷입니다 이번에 심스씨와 산채수씨가 함께할 컷은요 컷 먼저 만나볼게요 그만 가 싫어 안가 가 얼른 나 좀 잡으라고 잡으란 말이야 너 빨리 안가 어떻게 가 이제 가면 날 못보는데 어떻게 가 이 자식이 너 내가 띄엄띄엄 반말하지 말랬지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이게 할 말이야 이게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지 알아? 알았어 안하면 들잖아 존재물하며 둘잖아 나는 오빠를 사랑합니다 오빠는 제 음명입니다 나는 재윤오빠가 좋아 죽겠습니다 제발 저 좀 잡아주십시오 에 awesome 하하 이거 어떻게 해야 와 이거 관건인데요 마지막에 우리 윤진희씨의 연기 요거 기대해 보도록 이게 윤진희씨군요 연기 잘하시네요 임메알이씨의 연기 굉장합니다 우리 산채수씨가 임메알이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네요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알았어! 알아면 되잖아! 조금만 알아면 되잖아! 나는 오빠를 사랑합니다! 우선은 제가 온전입니다! 나는 최연 오빠가 좋아 죽겠습니다! 제발 저 좀 잡아주십쇼! 아 이 손서가 심지씨가 조금만 더 받쳐주셨습니다 조금 꽁트로 가는 바람이 아쉬웠어요 산체스 잘한다 그러니까요 산체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연기 진짜 발인데 아니요 오늘은 좀 발톱 정도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연 산희씨와 쥬니엘씨 어떤 연기를 가장 기대되는 커플인데요 자 컵부터 만나볼게요 이왕 들어온거 영화나 봐라 난 좀 실난다 모르는 거야 당신을 노리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러 왔대.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한대. 앉았어? 근데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나 너 좋아하냐? 굉장히 유명한 한 장면이죠. 가장 최근 드라마입니다. 상속자들의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차은상과 김탄의 대화. 자, 이민호 씨와 그리고 우리 성함이... 박신혜 씨. 잠깐만. 왜요? 왜요? 우리 장가분이 너무 급하셨는지 박신혜 씨를... 박신혜라고... 뭐? 박신데 쌍비음으로 져가지고... 박신혜. 박신혜 씨가 돼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두 분. 자, 산희 씨. 김, 김, 김탄, 김, 김산이네요. 김산 씨. 산단투. 산공이 언니 잘해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보른상 씨. 네, 보른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나는 좀 신난다. 뭘 하는 거야? 당신을 노리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러 왔대. 당신을 믿으려면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한대. 안 잤어? 근데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 너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게 생겼대 혹시, 나노 좋아하냐? 아니 연기영심인데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전부 다 너무 잘했어요 지니엘씨 잘했어요 사니씨 왜이렇게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나노 좋아하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팀의 연기호우까지 마쳐봤고요 이제 최종선택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앞에 놓인 저희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에 꼭 곡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의 닉네임이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 이유를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 접어서 위에다가 본인 이름까지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자, 커플 결정은 노래 끝난 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음악은요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미스 김 미스 김 미스 김 쭈쭈쭈쭈쭈쭈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최종선택만 남아있습니다 왜 저렇게 웃기지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을지 지금 심정 듣고 싶은데요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심수씨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그분도 저를 찍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100% 확실합니다 그래요? 자,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희영씨, 마지막까지 최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제가 그리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아, 이 안에 그분의 얼굴을 그렸어요? 희영씨가 그림도 좀 잘 그려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제일 캐리커처가 너무 그리고 싶으신 분을 하나 희영씨 다 나왔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희영씨 그러면 여러분 다 예상하니깐 장희영씨의 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장희영씨는 어? 아니요? 아, 나죠 친해지길 바라라고 썼습니다 이유가 친해지고 싶어서 그분과 자고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은요 아, 근데 이분 생각보다 그리기 쉽네요 네 바로 스윙스씨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와, 진짜 잘 그렸어요 진짜 똑같아 반쪽이 올라간가봐 누가봐도 스윙스야 약간 싸이 같기도 하고요 앞면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스윙스씨를 확인해봐야겠죠? 과연 스윙스씨도 그녀를 선택했을지 같이 작업하고 싶은 보컬로 얼굴을 가리시고 계신데 그 이유가? 설마 여자친구분 때문에 괜히 남자분 선택하신 거 아니죠? 에이 이거 재미없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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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형씨는 아닌 산체스씨입니다 아아아아아아 이렇게 해서 장이형 탈락 브랜뉴 뮤직 남자들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유는요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아, 같이 작업할 때가 예 예 죄송해요 여성분들도 많은데 굳이 산체스씨를 골랐는데 그래요 과연 그렇다면 산체스씨는 누가 누구를 선택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또 하고 싶은거야? 산이씨는 아닐 것 같아요 아, 밥 한 끼 먹자 첫인상이 비호감이었대요 하지만 너무 정감이 간다고 합니다 아, 심스씨 바로 그 분 심스씨입니다 아아아아 잠시만요 이렇게 되나요? 그 얘기에 싹대기가 현재 장이형씨, 스윙스씨는 커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산체스씨가 심스씨에게 보낸 마음을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심스는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지 어떻게 이렇게 옷 나가죠? 어? 지금 아, 모인한테 좋아요 가야 겠다 가야 겠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다 좋고요 세 분 다 예쁘다가 아니라 좋다 이제 봄이 다가오니 같이 노래해보고 싶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태 너무 어두웠어요 어? 어? 바로 휴지맘 심스씨는요 바로 그분을 적어주셨는데요 볼빛이 주니엘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 너무 어두웠어요 주니엘씨 밝은 노래만 했어요 아니, 제가 어두웠다고요 예, 본인이 어두웠다고 아, 주니엘씨로 인해 밝아지고 싶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핑크, 윤보미향은 되게 어둡다라는 얘기 아,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아, 진짜 하나도 안 돼? 지금 아직 한 커플도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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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혹시 모르니까 마진창이 됐어 우리 혹시 모르니까 사니씨부터 확인을 할게요 어 왜냐면 주니엘씨가 누굴 뽑았는지 모르니깐 사니씨 확인해보... 진지, 방송 분위기가 이상했어 방송이 작네 아, 사니씨끌 괜히 먼저 열어봤네 왜요? 왜요? 육상소녀 아아아아 이게 웬딜입니까? 아직까지 한 커플도 생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쥬니엘씨가 심스씨를 뽑지 않는 이상은 한 커플도 탄생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쥬니엘은 누굴 뽑았을지 근데 신동씨 예? 제 이유 왜 안 얘기해줘요? 뭘요? 사니씨가 제가 뽑은 이유요? 아이, 필요없어요 자 목소리 짱짱맨 목소리는 셋 다 좋죠 목소리 연기할때 설렙다 사니! 아, 이게 왜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빵컷불 빠밤 와, 대박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단체곡하면 되겠다 이렇게 다 이어졌죠 어 저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 잠깐만 죄송해요 저, 약재갖고 와주세요 매니깐 뺏어서 약 먹을 시간이에요 무슨 하나 되어도 아니고 뭘 단체곡이에요 자, 여러분 저희가 최고급 호텔 숙박권과 식사권 준비했는데 진짜요? 진짜로 말도 안 돼 진짜로 나 솔직히 주니엘이랑 하고 싶었는데 진짜로 진짜로 와 대박 진짜로요? 얼마짜리에요? 예 아, 예 자, 공개는 안 하는 거 넣어도 넣어도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1분 남았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대표 심스씨에게 여쭤볼게요 네, 장난이었고요 너무, 너무 좋으신 분들 너무 평소에 진짜 팬들이었거든요 아, 팬이었거든요 제가 밴들이었어요 네, 제가 밴들이었어요 동의를 열었잖아요 자, 이제 끝내야죠 다시 긴장돼가지고 아, 예 여러분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가 신년회 때 다시 한번쯤 한번 뭉쳐서 좋아요 진짜 다같이 노래 다같이 콜라과로 그러니까요 그때 기타 가져올게요 재밌겠다 주니엘씨 갑자기 이렇게 말 많이 하겠네요 왜요? 왜요? 갈 때 되니까 4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꼭 글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출의 불화이어서 구상의 양육감 창소연산 선단비 기술의 우짜덕자 선생님 보인 라디오의 신언니 함께이신 분들 누구십니까? 아쉽습니다 스윙스였습니다 사리 희영이 산체스 주니엘입니다 저는 디스크저키 신동이었습니다 신동의 심심타파 제가 내일도 하면 다같이 꽉 채우세요 해주세요 네 신동의 심심타파 내일도 꽉 채우세요 안녕